여기 니가 잘 오는 데야? 응 여기 친구들이랑 좀 자주 오는데 친구들이랑? 여기 뭐 하는 데인데? 와인 마시는 데 와인? 어 고급이세요 와인? 오빠가 이리로 앉으세요 여인 좀 망하겠다 여인 와인 맛있겠지? 누가? 아빠 나도 와인 이름 왜 몰라? 나도 잘 몰라 물어보자 그래 어머 묻었어 어디? 휴지야 이거? 어 휴지 잔뜩 묻었는데 그래? 뭐였어?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겠는데 여기 휴지 진짜 많아 땀 닦았어 휴지로 거울을 좀 보고 나오지 거울이 있긴 했었는데 이사 만서 이건 엄마 장갑입니다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희 부부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전에는 15년 동안 도축공장에서 일했고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일도 4년 동안 했죠 네 네 그거 진짜 감사합니다.